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We are dream go! 저희 정말 오랜만이네요 진짜 오랜만에 모이게 됐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여자친구랑 청주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놀고 다니고 맞아 맞아 그 여자친구분이랑 유튜브 채널 하나 오픈하셨던데 그냥 저희들이 항상 데이트하는 모습을 저희만 기억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을 남기고서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해서 소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보고 있는데 재미있어요 그리고 편집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하시는데 저희도 좀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형은 어떻게 지냈어요? 네 뭐... 잘 지냈죠? 항상 긍정적이시니까 뭐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저희들만의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하는 트릭샷을 게스트분들과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저희 첫 번째 게스트 누구시죠? 스트릿 댄스 씬에서 여성 락킹팀으로 열심히 활동 중인 팀이죠 영상으로 우선 만나보시죠 다 같이 보시죠 렛츠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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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여자락킹팀으로 활동하고 있는 롤링앤즈라고 합니다. 저희 한 번씩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이쪽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롤링앤즈의 소울레빗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롤링앤즈의 로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롤링앤즈의...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롤링앤즈의 리더를 맡고 있는 롱킹원 지혜원입니다. 막내를 맡고 있는 락커 스파이시 김혜원입니다. 발피바이러스와 이스더홍거림을 맡고 있는 락커 호 배수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롤링앤즈의 플롱 오혜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한방을 했을 때 어떠셨는지 제가 하자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네. 트리코 자체는 물병 돌리기 정도는 이렇게 저희도 막 공연 대기 중에도 하고 연습실에서도 몇 번 하고 했었는데 이 영상 보니까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기술이 너무 고컬이어서 우리가 재밌게 잘 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촬영 자체가 너무 신선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기대하면서 저희도 참여하게 됐어요. 트리코 영상을 섭외 전에 보신 적이 있다 한 거면 아 여기? 트리코 촬영한다고 해서 우선은 찾아왔는데 탁구공으로 탕탕탕탕 하고 이제 꼬리맞는 것도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민식 오빠가 트리코 처음 하신다고 했을 때부터 영상을 봤었고 그리고 새로운 영상 오면 저한테 스포를 좀 해주더라고요. 왜냐면 그 반응을 보고 싶은 거야. 왜냐면 이게 어떤지 오가 나오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신경을 해야 되는데 약간 변명스 아니 너무 잘하셨어요. 나 억울인 얘기했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뭐 혹시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 이런 거 하셨어요? 아 네. 구독, 좋아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한 적까지 부탁드릴게요. 구독이 6위 올라간다. 그럼 100% 아 안 돌아간다. 혹시 뭐 이렇게 홍보하실 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지금 오프닝 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이쁜 모자를 쓰고 나갔는데요. 네. 펑크. 펑크. 펑크에 리드미클라이프 제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R.N.L.F. 오피셜입니다. 네. 리드미클라이프 모자도 있고 지금 티셔츠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이거 근데 물리긴 좀 뽑았는데 이거 뭐하네. 우리 뭐. 좋은데 뭐냐. 다들 레슨 하고. 다들 레슨 하고. 아 레슨. 레슨 많이 하고 있어. 우리 자랑할 게 없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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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인스타그램에 롤링앤즈 검색해주시면 저희 팀 인스타그램이 나오는데요. 저희 롤링앤즈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 인스타그램 롤링앤즈 팔로우 해주시면 이렇게 보답하는 의미로 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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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우. 저희 오늘 트릭샷 투게더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릭샷을 같이 체험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고생한 걸 나누면서 그 다음에 그걸 성공했을 때 또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는 긍정적인 시간으로 재밌게 놀다가시면 되고요. 아까 연습할 때 보니까 우리 선희 친구가 엄청 진지하게 저희 첫 번째는 퍼펙트 플립 하나, 둘, 셋 그래서 여섯 명이 동시에 물병을 던져서 여섯 명이 동시에 성공하는 게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트릭샷 레이스예요. 트릭샷 레이스는 제가 상품을 달아놨기 때문에 각자 여기서 멤버들끼리 경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고의 팀워크라는 게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섯 명 동시에 같이 해서 공을 날라서 바구니에 넣는 게임 이렇게 세 가지 준비했거든요. 촬영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잘하시면 금방 끝나고 한 번만에 성공할 수 있어요. 한 번만에 성공할 수 있어요. 고생감 가지고 한 번 같이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물 다 챙겨왔습니다. 어떤 준비물을 준비했죠? 저희 준비물 뭐였죠? 저희 럭키를 챙겨왔어요. 70년대 초반에 파티에서 유래된 춤이고요. 일단 처음 락킹을 만드신 분께서 파티에서 춤을 추시다가 멈추는 동작을 하셨는데 그 동작이 되게 프레쉬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다듬어지고 전파돼서 지금까지 오는 춤이고 되게 호피하고 짱키한 것 같아요. 티비차트 투게더 첫 번째 게스트 롤리엔젤 자 몇 초 안에 기록을 쓰일 수 있을지 자 롤리엔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여러분 시작합니다! 1 3 2 1 스타트! 도전! 시작했습니다. 1 2 1 1 2 1 2 1 1 2 1 2 1 2 1 2 1 2 1 2 2 1 2 2 1 2 1 2 1 2 1 1 2 1 2 2 2 1 2 2 1 2 1 1 1 2 1 2 2 1 2 2 1 1 2 1 2 2 1 2 2 2 2 2 2 1 2 2 2 2 2 2 3 2 3 2 3 2 2 2 3 2 2 2 1 2 2 2 2 3 2 2 2 1 2 2 2 2 2 3 2 3 2 2 2 2 3 3 2 2 2 2 2 2 3 2 2 3 3 선물이 무엇이냐 스타벅스 기프티카 2만원짜리입니다 1등에게 2만원짜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선수들 소개하겠습니다 박선희 최보슬 지혜원 자 가겠습니다 3, 2, 1, GO! 1, 2 Risk 2, 2, 2 2 1, 2, 1 1 b 조att Well you're here I'm good okay 첫 번째 라인업 첫 번째 우혜진 김혜원 배소망 선수 OK 반갑습니다 3,2,1 GO 어.. 근데.. 빨리 가고 저할 수 없잖아 맞아 진짜 웃어 잘 웃어 저 태우는 거 어.. 미안해 아.. 오.. 아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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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자기다 그냥.. 자기다 그냥.. 오오.. 자기다 그냥 세고 놓았어 이거 잘 서로 넣으면 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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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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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보냈어 너무 좋아 끝까지 왜? 끝까지는 왜? 안 빨리 되는 파워 끝! 예이 예이 카메라 한 번 세레머니 세레머니 예이 결승전 결승전 하겠습니다. 시혜연 선수와 오해진 선수 가겠습니다. 3, 2, 1, GO! ок forecasts 공개 엔ła 펌 하... procent 컷 파란 расп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로 망해.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zucch겊걠랑.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세요. 방탄сте! 리헤브 어-어-어-어-어-어! 리헤브 리헤브 너를 끝. 자 이번엔 내가 이겼고 다음 게임으로 레츠고 모아 끊어! 어? 가운데서 해셔잖아요? 가운데서? 아, 가운데서는 제일 최고예요? 가운데서? 네, 가운데서. 네, 가운데서 해외는 제일 최고죠.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됐습니까? 소방식 슬레이트 갑니다 슬레이트